사실 이 사안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낼 때 어른들이 이런저런 충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회에도 그냥 들어오지 않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오랫동안 참 그때 그걸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앞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월 28일 날 대법원의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이 내린 그런 판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향후 진로에 치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현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판결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판결문을 보시게 되면 4.15 총선 당시에 발견됐던 이상한 투표지의 거의 전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합법화를 시킨 그런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종류의 선거부정, 선거사기와 관련해서는 특히 선관위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합법화하는 조치를 그러니까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선거무효소송을 원고적 기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동전의 양면 관계로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어떤 종류의 그런 선거부정행위를 이제는 잡아낼 수 없도록 그렇게 대법관들이 면제부를 준 그런 일입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진로, 방향에 대해서 연구자로서뿐만 아니고 작가로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2011년 오세훈 씨의 소위 무상급식 서울식 관련된 그런 투표권으로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무상히 지배하는 그야말로 대중영합주의 일명 표플리즘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선거 문제 때문에 나라가 한 번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28일 날 대법원 판결은 주는 메시지 아주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인 수단, 법적인 그런 수단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가지고 선거 무정 문제를 방지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 또 가능하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세대별 구성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나이 좀 든 사람들만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국민적 저항이라든지 한 거 같은 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부정선거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8일 날 대법원 판결로 기하를 해가지고 저도 주식으로 따지면 손절매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없는 사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웬만한 것은 다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지만 대한민국의 앞날에 아마 근현대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대법관들이 합법화하는 이런 조치들이 아마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되돌아보게 되면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호의 그런 방향이 완전히 털어지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대법관들의 판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완전히 면제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 무관심 이런 부분들이 대법관들에게 상당한 용기를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정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종류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올 겁니다 너무나 힘든 거죠 거짓이 횡행하는 그리고 7월 28일 날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는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을 보게 되면 그냥 거의 사회가 맛이 가버린 사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적어볼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각자 사람들은 세월을 두고 합당한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감사원이 어떻고 검찰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 데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라든지 상황 판단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지 않은데 감사원이 뭘 할 수 있을 것이며 검찰이 무엇을 할 수 있을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야말로 저가 볼 때는 기대 밖으로 모두가 다 그냥 기대 밖으로 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한번 제가 정리정돈을 말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2년 한 3개월 정도 노력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정리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판결이 내리기 전에 내리기 전에 공병호TV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판결이 내리기 전입니다 7월 28일 날 목요일 인천연수월 4.15 선거 무효소송 선고 대법관들이 공정하게 판결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다가 16%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가 81%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3%입니다 3만 9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 그들 가운데 공정한 판결을 안 할 것이다 이게 이제 81% 정도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 그러니까 현재 선거 무효소송을 다루는 대법관들에 대한 신뢰도라는 것은 이미 땅에 떨어질 정도인 거죠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 그동안 그 사람들이 해온 이렇게 행동 같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투표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여러분들 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투표가 끝난 이후의 조사 결과입니다 투표가 끝난 이후의 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대로 대법관 3인이 선거 문제가 없었다고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예를 들면 올바르지 않은 판결이다 이게 97%인 겁니다 올바른 판결이다 2%인 겁니다 잘 모르겠다가 1%일 겁니다 아마 여기에 설문에 답하신 분들은 꼭 공병호TV를 오랫동안 봐온 분만은 아닐 겁니다 우연히 그냥 설문조사가 떴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3만 7천명 가운데 97%가 이번에 대법관 3인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대법관들이란 사람이 단심재고 최종 선거이기 때문에 한 번 내리게 되면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